쇼쇼크 할까요? 밴드웨이드 할까요? 너 잘할 수 있는 건 뭐 할 거야? 선생님은 뭐 같아요? 개인적으로? 우와 진짜 재밌겠다 선생님 뭐 할까? 선생님 바이런 할게 바이런 좋죠! 아 이 늙은이 할아버지 준비됐죠? 네 출발 김한건이 2명이야 나 있다 저기에는 가운데로 가지마 가운데로 가지마 가운데로 무조건 한거구요 어 일단 어부질이 해야돼요 쟤네끼리 죽을거야 이제 싸우면서 네 괜히 욕심 선생님 이거 피치료 해줄 수 있잖아요 어 압박감을 줘야지 숨었네 갑시다 이렇게 몰아가면 셀리 금접의 왕이여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오우 아 상당히 죽을 뻔했어 야 주헌아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해 아 이거 먹다 죽을거 같냐 왜 아이씨 이거 잘 안돼 야 먹어요 아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죽는다니까 아 망했다 오 오 오 이겼어 오 죽여 아 못했어 오 못했어 나름 1005점 주헌아 마무리 와케 대박 주헌아 숨어있어 버쳐 주헌아 버쳐 궁 있어요 저 나 이모이 봐야지 아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 이모이 슬라임 시리즈 와 망했다 주헌아 버텨 주헌아 버텨 뭐 이 안돼 오 잘하고 있어 어 어 야 저거 마지막 끝나겠다 야 대박 가 가 가 가 가 아니 와 이건 솔직히 선생님 캐리 다 했다 예 다 가 자기가 와 진짜 도망간다 와 안 맞았어 어떻게 해 야 주헌아 잡아야 돼 아 망했다 망했다 주헌아 저거 먹어 egging 이겼다 선생님 우리 진짜 둘이 잘 맞는다여 최근데? 제가 마지막에 궁쇼 했잖아요 응 잘했어 오 이거 새로 나온 건가? 다시 한번 갈까요? 오케이 좋아 한번 더 갑시다 근데 재밌어 근데 이게? 나 보는게 같이 아 근데 9개짜리 우리가 이기다니 이건 기적이에요 가운데로 가지마 네 안가요 피난소 선생님 일단 부시에서만 나는 피난초인 초등학교에서 자기로 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많아 시끄벅적하고 엄청 더웠다 바람을 쐬로 밖에 나갔다가 맥주있죠 거기에 오 야야 피어졌다 아 망했다 선생님 이건 솔직히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너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많은 사람들 이건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 이거 그거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시체 네 잘 먹었지 어우 차 안 맞아 이게 없고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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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갈 필요 없다 선생님 아 쟤 되게 센데 조심해 조심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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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길 수 없다 선생님 선생님 시간만 그거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맥스는 약하니까 응 선생님 그쪽으로 오케이 저 가짓이 있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응 아 쟤 근데 세다 맞으면 안 돼 나이스 나이스 또 잡았다 이 타이밍이다 와 진짜 잘한다 이 타이밍 맞죠?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선생님 1등 2번 다음에 또 하자 선생님 우리 둘이 왜 잘 맞아요? 어 잘했어 최고